사비딱 맵도 안보고 비탄 고르기 사이렌 비탄이 탁이야 뭐? 사비딱 용공격 아 이런 사비딱 달력이야 그래도 얘네들이면 뭐 으어어 나오는게 힘들었지 이거는 칠턴 버텨야겠네 총마리 다가온다 총마리 총마리 다가온다 털 털 뒤 져온다 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믿고 있었습니다. 히폭 환살 빠따레 날린. 덱이 알게 갈 것 같은데. 담벨 룬 피. 룬담. 이동 덱으로 엘리트를 가야 된다고? 담벨 룬 피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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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실례가 안된다면 대단원 하나만 주시겠습니까? 대단원 좀 주해요. 제발. 저희 아이가 대단원을 참 좋아해요. 대단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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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달력의 힘을 쓸 셈인가 그 힘은 너무나 위험해요 7턴 동안 봉인되어 있거든 아이 달력 졸라들이네 진짜 아이씨 쓰레기 유물 쾌전 저딴 것도 유물이라고 아이씨 아이씨 달력을 와아 달력아 너 왜그러니 아이씨 포션 잘나와도 죽겠는데 욕지 포션 잘나와도 죽을 것 같은데 포션도 안나왔네 심지어 뭐 달력이 늦다고 억울하면 상점 주인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프리즘을 사고 회피도약을 뽑았어야지 상점 바뀐 기호가 짓 대단하러 가미 뭐? 붕뭐? 붕뭐? 아이 오랫 우와 도갈 병주고 약수는 안 두겼어 핍시다 저 실례한 김에 그냥 개도도 내놔 총으로 써버리기 전에 빨리 내놔 허반 골 당하기 전에 개사드도박 플러스가 좋아 훌륭한 대화수단이지 부단이지 개쑤이 내장에 참 필요 없겠지 아잇 멘젓 강아지 하얀 괜찮아 그치 부단 아예 먹을까말까? 먹자 굿 이야..비 전략가정도는 강화해야겠지 난건 몰라도 와..뭘 으악 육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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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잉? 유불 나중에 준다고? 반사가 날듯? 아닌가? 개도가 난가? 반사가 난가? 반사가 날 것 같은데? 총 3, 2, 1, 5, 8, 8, 8, 9, 10, 9, 11, 11, 11, 12, 12, 13, 14, 14, 아 네 고개 다 내놔 빨리 지금 지금 군대님 떴는데 지금 여전히 끝났네 끝났어 석세 달력 7턴된거 보소 야 야 때리지마 덕분으로 죽잖아 때리지마라 강폭 빈쇄잔 얘 지웠나 맨 앞에 하겠다 뭐야 흡연장 수고 없네 흡연장 수고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근데 에너지 받아서 뭐하냐 에너지 쓸 듯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면은 최대 체력 안 깎인다. 역시 광끼는 안 먹는 게 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봉대가 있다면 T샤도 있어야 해. 아니? 그래, 이게 옳게 된 첨탑이지. 그래, 맞아. 그것이 봉대니까. 썸탑에 울려 퍼지는 말꼬 고운 소리. 난 버리기만 하면서 그런데. 탈출구. 굳이? 탈출구지? 뭘 굳이? 어차피 그냥. 방끼도 없는 것 같아. 저거 골칫거리 버리게.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게 무명하다. 전략과 흐리턴. 어둠이? 여기저기. 저거 골칫거리는 게 무명과 흐리턴이 없으면 좋았으니. 이쯤되면 그냥 이긴걸로 쳐야지 심장이 뭘 할 수 있는데 맨전 주는거 보소 핸드드릴엔 핸드드릴엔 승률장 배드드드릴엔 승률장 에이 섬탑 개도하나 죽어 운성인식 섬탑 개도 떠냐 안이오 대신 귀여운 또마댐 꼬리를 드리겠습니다 고개강화보다 담배피는게 나을거같은데 담배피어야지 구비집어야지 구비집어야지 어 저에서 형상나온건 오히려 안좋네 뭐야 아무도 나의 담배계획을 막을수 없어 왓 달팽이 극혐 왓 달팽이 극혐 달팽이 극혐 달팽이 극혐 좋탕 아니었으면은 탈핑이 조금 탈핑이 조금 버렸어요 근데 이번 판은 슬라임때 달팽이 뭔 소리야 달력 없었으면 죽었으니까 탄력이 탄게 맞네 고트 적재 고트 별개 없네 렉스 펜터그라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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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상이다 어딜 보시는 거죠? 그건 재산상입니다만 오 펜터그라또 펜터그라또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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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듯 안 먹어도 될 듯 마지막에 재련 포션도 좋았다 빨리 오너 개 해냉스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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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